지원까지 생각하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렵지 두렵지 진짜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올해 만나들 한결같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다야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번에는 좀 후회예요 있는 상태로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키스를 해야지 오늘은 손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생각해? 그냥 몸이 먼저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부끄러워한다 사람들 볼 때 하면 부끄럽다고 나 애교도 많아 애교도 있어? 나도 애교도 있어 한 번 더 말해줘 잘생겼어 부끄럽네 귀엽다 마음 붙잡아라 자꾸 떨리지 말고 자제가 전혀 안 되더라고 나도 만지고 싶다 19세 묻는 거 아니지 오늘 그러면 너의 여우짓을 좀 볼 수 있는 거야? 좋아, 이러면 이 세상에 그냥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거든 이 세상에 그냥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거든 나 진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내 기분이 내 존줘였어 나 진짜 솔직히 저는 찐 사랑을 못 본지 몰랐네 어? 대박쓰 웬일이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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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사랑하네 지금 표정이 사랑하네 그러고 보니 오늘 여기가 없네 여기가서 플로팅하고 저기가서 플로팅하고 저기가서 플로팅하고 내가 얼마나 질퇴하시는지 모르는구나 좋아하는 거 맞아? 어, 내 리스트에는 있어 너의 리스트에 몇 명 있니? 와, 진짜 피가 거꾸로 젖는 거야 얘 뭐지? 도대체 몇 명이야? 멘탈이 무너졌어요 어제 뭐 동명 하나 끊겨서 그런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나 약간 흑화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막 눈물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거 전쟁이구나 아, 너무 아무랑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진짜로 정말 집에 가고 싶고 리셋이 돼, 자꾸 모르겠어요, 지금 리셋됐어요 솔직히 나는 그냥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칠 생각은 없다 나도 사랑받고 싶거든 저기 쓰이지만 못 보네 나는 사랑에 빠지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나를 생각하거든 새로운 사랑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까지 찾으면 진짜 새로운 사랑은 항상 꿈꾸고 있는 거 같아 너는 지금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세상을 지지어 나는 사랑을 지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